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KTX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고속철도망을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주파하는 급행 고속열차 확대 계획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서해안 복선전철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 구간도 올해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오는 5월부터 투입 예정인 최고속도 320km의 신형 KTX 청룡의 명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.